필리핀의 N섬, 휴양지로 유명한 세부성과 가깝지만 아직 외국인들의 왕래가 뜸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한 50대 한국 남성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필리핀의 정보기관인 MBI 요원까지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인 남성의 성추문이 현지 언론에 대서특비되기도 했습니다. 15살의 니나 양을 포함해 50대 한국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선 여성들만 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살의 에이미 양. 에이미 양은 그 한국인 남성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필리핀 검찰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에이미 양의 아버지는 그간의 사정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된 한국인 남성. 그는 필리핀에서 성교 활동을 해온 현직 목사였습니다. 피해 소녀들은 모두 김 목사가 개척한 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한국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었지만 김 목사는 필리핀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사건 직후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는 현재 지방의 한 기도원에서 은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개신교회가 해외 성교를 시작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한국 성교사들이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구제하고 있는 가운데 믿기 어려운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한국인 성교사가 무려 6명의 소녀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교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로 알려진 김 목사가 PD 수첩팀에 연락해 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5월 6일 취재진은 지방의 한 기도원에서 김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줄곧 이곳에서 머물러 왔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형교단의 정식 파송선 교사로 지난 8년간 필리핀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활동했었다는 김 목사. 그는 취재진에게 거듭 억울함을 우소했습니다. 김 목사가 98년 7월부터 선교활동을 해왔던 곳은 필리핀 한 섬의 중소도시. 그의 선교진은 그곳에서도 대표적인 빈민구역입니다. 주민들은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것도 버거운 지경이었고, 김 목사는 이곳에서 빈민 구호활동을 병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8년간 필리핀에 모두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개척해 특별한 예정을 갖고 있었다는 교회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회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는 마카야란 목사가 지난해 11월 여학생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선 여학생들만 모두 4명이었다고 합니다. 마카야란 목사가 김 목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하게 된 것은 그중 에이미양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김 목사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여고생 에이미양. 그런데 지난해 11월 6일, 일요일 저녁 7시 무렵, 예배 직후 김 목사가 에이미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고, 아이는 별 생각 없이 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목사의 차는 에이미의 집을 그냥 지나쳤고, 그가 느닷없이 입양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김 목사의 차는 에이미양. 김 목사의 차는 에이미양. 에이미양은 김 목사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일주일 후인 11월 14일 월요일 12시경. 에이미양은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를 나왔는데, 교문 앞에 김 목사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일이 미안하다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는 김 목사. 에이미양은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김 목사가 팔을 끌다시피 억지로 차에 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김 목사 차에 타게 됐다는 에이미양. 그런데 차 안에는 이미 햄버거와 생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가 준 햄버거와 물을 먹고 의식이 흐려졌다는 에이미양은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 목사 차에 타고 배반적인 일을 김 목사의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후 5시간 만에야 깨어나 보니 이 모텔의 침대 위였다고 주장하는 에이미 양. 모텔은 주차장과 객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종업원들도 드나드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건 당일 모텔에 왔었다는 에이미 양과 김 목사를 본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목사는 에이미 양에 대한 성추행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부인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에이미 양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을 했을까봐 두려웠었다는 에이미 모녀.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5개월 전 병원을 찾아왔던 에이미 모녀에 대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에이미 양의 처녀막은 여러 군데 포기했습니다. 파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취재진에게 11월 14일 즉 성폭행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그날은 집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눈병이라 일주일간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김 목사의 눈병을 치료했다는 의사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여기 오któber 31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4월 4월 5일에 왔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안과를 찾았던 것은 11월 4일.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날은 그 주가 아니라 열흘 뒤인 11월 14일이었습니다. 에이미 양의 엄마는 사건 직후 김 목사를 두 번 만났고 그가 딸에 대한 성폭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에이미 양 성폭행을 부인하면서도 사건 직후 서둘러 합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줘서 가면서 합의를 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건이 난다 하면 다른 나라도 어쨌든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의를 빨리 받고야 사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는 어쨌든 제 같은 경우에는 목사에게서 이런 것만큼 지명타가 어디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들은 모두 4명. 에이미 양은 성폭행 사건 일주일 후 교회 친구들에게 처음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 역시 김 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로 나선 4명의 여학생 중 가장 어린 니나 양 역시 김 목사를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니나 양의 부모도 김 목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내 아이들은 모두 김 목사의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목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이들 부모에게 장학금이라는 명목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목사 메리 양의 부모는 김 목사에게 7만 5천 페소, 우리 돈 15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5천 페소 정도, 우리 돈 20여만 원입니다. 김 목사가 아이들의 부모에게 건넨 돈은 그들에겐 상당한 거금이었습니다. 로라의 부모들은 우리 돈 40여만 원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곳 빈민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쌀을 사주거나 몇몇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은 김 목사를 한국에서 온 친절하고 인정 많은 선교사로 존경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에게 쌀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많은 사람에게 쌀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부가가 많고 소주가 이룰가 아프리카. 그리고 무슨 일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는 그것도 그 문제는 우리 교회님들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건 참 목사장심이 안 그렇죠. 사실 밥이 안 나고 됐든 내가 울고 올 때도 많고 그런 걸 해서 내가 참 피와 땀이 절여 있는 게 낫겠는데 사실 내가 맴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김 목사의 장학금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김 목사가 세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교회에도 김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나선 여학생이 두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김 목사가 자신들을 성추행한 직후 장학금이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김 목사의 장학금을 건넸고 김 목사의 장학금을 건넸고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엄벌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필리핀 검찰을 찾았을 때 김 목사 사건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번이나 김 목사 측의 수사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목사는 어떤 반대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필리핀을 떠나왔습니다. 김 목사의 장학금을 건넸고 김 목사의 장학금을 건넸고 김 목사의 장학금을 건넸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 목사. 그의 소명서는 이만큼 큰 죄는 안 지었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교단과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막상 필리핀 검찰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도 돈을 건네면서 우마를 시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시작된 이 사건에 필리핀 정보기관인 NBI가 개입해서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필리핀 경찰 총수가 직접 나서서 사건 조사를 특별 지시하는 등 일파만파로 사태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단순한 성추문 사건에 필리핀 정보기관까지 개입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2월 4일 낮 12시경 필리핀 N섬의 한 골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 골프장엔 당시 유학생과 교민도 다수 있었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청년들은 골프장 입구 경비의 권총을 빼앗아 모장을 해제시킨 뒤 골프장 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엔 필리핀 정보기관인 NBI 요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내를 샅샅이 뒤지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번호판을 가린 또 한 대의 차량이 나타났고 시동을 켜둔 채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 유학생이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목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골프장엔 김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에이미 모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온 에이미 양은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골프장 밖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골프장 측의 요청으로 필리핀 경찰이 들이닥쳤고 무장한 NBI 요원과 경찰의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NBI 요원 등은 곧 경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고 전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경찰과 NBI가 충돌한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NBI 요원 등이 검거된 직후 뒤늦게 나타났던 차량은 급히 골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총을 쏘며 추격했지만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이 도주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왜 NBI한테 가서 그걸 하셨어요? 이튿날 필리핀 언론들은 이 사건을 NBI의 골프장 습격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한신문에서는 이 사건에 김 목사가 연루되었다고 보도했고 사파를 통해 두 한국인 김 목사와 하모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 모 씨는 총격전이 일어난 골프장의 운영자였습니다. 김 목사는 하 씨를 체포하기 위해 NBI가 골프장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와 하 씨, 이 두 사람은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얽혀있는 관계였습니다. 김 목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 필리핀을 떠나면서 하 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의금 문제 등으로 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A 씨가 돈을 보내야 해서 천만 원을 두 차례에서 송금해서 보냈었어요. 천만 원 두 차례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550만 원, 450만 원 이래서. 그래도 자료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돈 보내고 제가 돈이 11월 30일, 12월 2일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기를 12월 2일에 사건 치아됐다는 12월 2일에 사건 치아됐다는 서류가 날라왔어요. 김 목사는 하 씨의 차명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송금했다면서 통장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하 씨는 이 돈으로 김 목사 대신 피해 여학생 가족들과 합의를 받고 이후 김 목사에 대한 고소는 취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그 이후에도 하 씨에게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와 2천만 원 이민국에 이미 이 사건이 올라가가지고 낙이 걸렸다고 하면서. 이게 이민국과 무슨 관계였는 거죠? 이 사건이 지가 사기를 덜 치는 거죠. 이제 이 버스 사건이 이민국에서 하게 됐다. 하게 됐다고.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한 두 한국인 탓에 필리핀에서 유례 없이 NBI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김 목사는 위기 의식을 느껴 1월 말경 직접 NBI를 찾아가 하 씨의 총기 소지 혐의 등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NBI 요원들과 인근 섬의 법원까지 동행해 수색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김 목사와 NBI 요원들은 사건 발생 전 지역의 한 고급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요원들의 숙식비까지 김 목사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자신의 돈을 써가며 NBI를 사건에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하 씨를 체포하려던 김 목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뒤 하 씨와 김 목사의 비방전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하 씨는 한국 인터넷 신문에 김 목사의 성폭행 사건을 제보했고 고소를 취하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김 목사를 검찰에 재고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하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인터넷엔 하 씨가 선교사들을 위협한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 씨는 이전부터 필리핀 선교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뒷수습해 주어 왔다고 합니다. 그가 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나 한국에서 오는 문제나 등등 문제가 되고 되면 한마디 재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 돈 안 줘요. 잘 아시지만 목사님도 돈 안 줘요. 그러면서도 많은 일들을 자주 듣고. 심지어 하 씨는 김 목사 사건 이전에 다른 목사의 성추행 사건도 해결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성교사. 다른 성교사요.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른 성교사의 성 스캔들에 해결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 목사님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혹시 선생님께서 해결하는 데 도움 주시거나 그러셨던 거 맞죠? 그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시고. 예. 선교사님하고 말씀하시면 이야기해 줄 거예요. 껄끄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돈으로 막아왔던 김 목사와 또 다른 선교사들. 김 목사는 지금도 사건을 잘 마무리하지 않은 하 씨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선교사 한 명의 개인적인 범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할수록 취재진은 누군가가 뒷수습을 해줘야 할 정도로 초심을 잃은 일부 선교사들의 실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 대상인 필리핀인이나 현지 교민들의 눈에 비친 일부 선교사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소도시인 이곳에만 한국인 선교사가 3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대개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미국 같은 데 가서 설거지하는 목사 사모가 되느니 필리핀에서 왕비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리핀 현지에선 일부 한국인 목사들이 골프에 빠진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주요 고격익이라는 한 골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회원 3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한국인이었고 그 중 절반 정도가 선교사와 그 가족이라고 합니다. 골프는 필리핀에서도 상류층이나 하는 운동입니다. 한 골프장의 평생 회원권은 23만 패소, 약 46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분명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선교사들의 사역지인 빈민과 주민들의 4년치 연봉에 달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사회에서는 마사지와 관련된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마사지 업소는 이발과 손톱 손질 등을 받는 건전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쪽에 따로 마련된 방에선 음성적인 행위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 한국인 목사가 단골 고객이었던 종업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성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 목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보였습니다. 취재진이 사전에 입수한 목사의 번호와 같았습니다. 그는 호텔이나 집으로도 그녀를 불러 서비스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고용된 필리핀 현지인 목사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평균 3천 폐소, 우리 돈 6만 원이 한 달 생활비 전부라는 제이슨 목사. 그의 집은 원래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 지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제이슨 목사는 한국인 선교사에 고용돼 일하는 동안 그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이슨 목사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받는 후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교단으로부터 공인된 체제비 지원과 선교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그 밖의 후원금은 교단을 통하지 않고 선교사가 직접 개인과 개별 교회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교사들 중에는 더 많은 개인들과 교회들로부터 후원받기 위해 선교 자체보다 일명 고객 관리에 더 열심히 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가서 사진 한 장 비치면 그 교회에서 돈 받고 다른 교회에서 비치면 또 돈 나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한국교회에서 선금받은 교회에서 목사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현지 돈 보내는데 어떤 애들이 있나. 그 와서 또 기념 촬영하고 아주 뭐 그냥 경수막 크게 달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자꾸 써보니까 현지인 애들이 우리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느냐. 후원비회가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직접 보냈더라고요. 교회나 후원자들로부터 다이렉트로 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취재진은 한 필리핀 선교사의 후원인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고객 명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명단의 후원자만 200여 명. 상당수가 매월 일정액을 선교사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손님 오면 그리신지 아마. 어떻게 하든지. 그. 그. 한편을 말하면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또 그분도 다른 목사님을 구원하는 분인데. 가로채거든요. 근데 그분도 또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삶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지비지. 베이비지하게 나타나니까. 어댈 때는 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보기에 어떤 모습이 비추어질까. 우리의 소도시 정도 규모인 필리핀 DC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의 수만 60여 개 달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도심 반경 15킬로미터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신도수를 둘러싸고 한인 선교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교회 간의 알력도 만만치 않아 교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를 씹어요. 교회가 생기면 이 교민들이 빼갑니다. 이좋게 해서는 저희 신도수에 기도해서 일받으니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다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다 갈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교민들도 갈라지죠. 네. 조그마한 사람으로 서로 뒹돌리고 자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교회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필리핀 교회 다니거든요. 필리핀 이산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네. 평지인들. 차이가 좀? 일단은 그럼 여기가 좁고 사람들이 적으니까 인간관들이 막 얽히게 되잖아요. 조금이라면 그런 건 피할 수 있죠. 아예 그쪽을 발을 안 줄여. 선교사들도 불협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김 목사 성추행 사건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는 실수도 있고. 나도 못하는데. 뭐 선임도 뭐 실사도 있는 거고. 내가 그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만하면 된다. 어차피 또 MBC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지. 나는 거기에서. 이해가 잘 안 하죠. 네. 저희도 그래요. 그런 국민들이. 정말 정말이 막. 사실 이제. 직업도 안 해주는. 훌륭한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덧붙이 안. 필리핀 선교사 사회의 어른격이라는 한 목사. 취재진이 현지 교민을 인터뷰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가 교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사의 문제가. 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모든 선교사들의 그동안의 실책이. 예. 한 단면으로 나타난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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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목사 성추행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김목사가 대용 교단의 파송선교사라는 점에서 해당 교단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MBI가 개입해 현지 언론이 들썩인 후에야 교단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취재진에게 조사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송토했습니다 교단 측에선 줄곧 이번 사건은 김 목사 개인의 문제라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 측에선 공식 인터뷰 대신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나는 나가 있는 통계사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의 피해들을 양산하면 그건 좀 안 되겠다 제가 자숙하고 나름대로 내 생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교단하고 관계도 끊고 사실 좀 주민들로 돌아와야겠다 아닙니까 나도 다시 가고 싶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숙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저는 이건 뭐 한국의 선교사 파송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종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필리핀 현지 빈민천 사람들 대부분이 생애 처음 만났던 한국인이 바로 선교사인 김목사였습니다 네 장혜원 PD 지금 해당 교단에서는 김목사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에서 집 지어주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단 측에선 김목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막대한 상사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떼섬에 대한 복구 지원을 발표하고 발빠르게 선발대를 보냈습니다 네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지원 외에도 교단 측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김목사가 직접 피해자들 앞에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네 김연기 PD 네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을 받으러 온 듯한 일부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현지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잇따라서 선교사 사회의 문제가 필리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네 현재 세계 각지에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가 만 4천여 명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선교가 너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해당 교단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량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만 일부 선교사들의 일탈로 피해 입고 고민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그 선량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한 달에 40만 원도 채 안 되는 후원금으로 자신을 희생해가며 선교에만 일중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내실 있는 선교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